창원시에서 마련한 수요마켓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번째 가수로 우리 김나연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연섭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을수도 있어요 잊을수도 있어요 여자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일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그러나요 맘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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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이 여자도 울지 않네 이런 박수 박수 결혼일수도 있어요 잊을수도 있어요 여자 여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복일수도 있어요 그분의 행복일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남자다운 남자인데 불기는 왜 그러나 불기는 왜 우나 면 그분의 행복일수 있어요 하다 남자다운 남자인데 울기는 왜 우나요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이 여차도 울지 않는데 이 여차도 울지 않는데 네 여러분 컵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